자 이번에 플레이할 게임은 모조 2인풀이구요. 상대방은 289 중수입니다. 9버리고 7버리겠습니다. 7, 4, 4, 4, 5버리겠습니다. 하나 가져오구요. 3버리고 9버리고 하나 가져올게요. 8, 4, 2버리겠습니다. 10이면 큰일 났네요. 11버리고 10이네요. 10입니다. 10. 10이구요. 10, 0, 어이쿠. 저도 0이 두개가 있는데. 2버리고요. 자 8버리고요. 2, 4, 6, 6, 4버리고요. 5, 5버리겠습니다. 10, 10버리고요. 11버려야 되겠죠? 11버리고 12. 이거 버려도 어떻게 이렇게 갖고 오나요? 10, 12, 12, 5버리고 한타임. 하겠습니다. 자 저는 20이었는데 상대방은 짠! 아유 14. 14버리 안됐네요. 아 얼마 되지 않네요. 아유 14. 7, 3버리 구요. 15. 15. 15. 16. 16. 15. 16. 11버리 구요. 한장 가져오겠습니다. 11이 되면 11버리 구요. 한 장 가져오겠습니다 12 2 버리겠습니다 12 버리겠습니다 한 장 12 버리겠습니다 한 장 12 버리겠습니다 모조자 4 버리겠습니다 0 1 2 자 0 2 구요 4 버리겠습니다 3 3 4 버리겠습니다 11 7 11 버리겠습니다 4 4 4 버리구요 9 자 2 버리겠습니다 12 버리구요 하나 갖고 올게요 12 12 모두 타임 들어가나요? 12 버리구요 11 11 아유 큰 것만 가져오나요? 10 12 30 12 14 11 떴구요 12 6 9 9 5 5 5 5 5 5 5 5 6 5 6 11 12 버리겠습니다 9 11 9 버리겠습니다 자 모조타임 자 11이구요 아이고 18 자 이깁니다 아이고 집전 가져가세요 33 대 27 0 1 좋구요 12 7 7 7 5 버리고요 5 5 12 12 12 12 1 그래도 12 버렸네요 자 12 뽑으면 되겠죠 아이고 0 뽑았네요 42 33 대 42 됐구요 0 2 5 5 버리겠습니다 0 2구요 8 버리겠습니다 0 2 5 6 3 버리구요 자 2 2 버리고 자 12 버리겠습니다 하나 가져오구요 자 12 4 2 버리구요 아이쿠 아이쿠 7 8 버리겠습니다 1장 가져오구요 아이쿠 자 12 버리겠습니다 아이쿠 11 11 버리구요 11 8 100 0 0 이구요 10 점 보시면 됩니다 자 모조 2인플이었습니다 이번 보리게임 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